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다 신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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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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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 우리 마음 빛내고 그 말씀 빛내어 새기나기 좋은가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끌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빛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내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종조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어떤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표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표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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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되려지는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영적인 세임을 얻게 하시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무능함에 이틀이 깨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 역사하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교현장에 폭음운동이 확산되어지길 원합니다 중직자와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차세대의 성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시대 24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달에 진행될 예원성교대회를 통하여 나의 성교를 찾고 성교현장에 하나님의 수원을 깨닫는 영적인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를 깨닫는 것이란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전송도가 1인 1교회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새로운 영적 풍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당헌당과 237나라 폭음하에 미션을 실현한 24제자 다 되게 하옵소서 며칠 후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설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가문 보구마의 시간표임을 알고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진행될 전교인 온리스 세미나를 통하여 추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진리와 사랑의 온리스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표태를 향하여 불의심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명을 발견함으로 믿음의 완주자 직분의 완주자들로 세워지는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실 당의장 정주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광과 우리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힘 받아여져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진 현장마다 말씀이 응원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복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허감의 권세가 무너지며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임하는 은혜롭고 권세 있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크리스도룸으로 감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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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전교인 원네스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 커버트 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1일 1일 교회 운동을 위해 전도세상자를 적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카드와 스티커, 체크할핀을 드립니다 2020년 알류중직자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2월 2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설 연휴 예배 및 훈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해스로는 낳고 해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담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레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잇왕을 낳으니라 다잇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어보암을 낳고 누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스를 낳고 여호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유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파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요거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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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해주시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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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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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며로한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께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이 높이 영광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선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왕적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만앙의 왕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노예미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치와 24제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언약이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려해주시는 이 언약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의 특징이 뭐냐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민속 23장 19제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오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독교 종교생활을 해. 종교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는 다녀.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뭐냐.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요하로 인하여 기뻐한다. 다른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요하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줄 한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하로 인하여 기뻐한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세상 출시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론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없다고는 심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요?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하다. 그것이 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구별된 사람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출세, 성공. 이게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뭐라고 하느냐?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요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은양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말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뻄이 신앙생활이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삶에서 문제 옵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환경 형편 속에서도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예요. 말씀 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네 집을 쇼리라. 반석 위에 이렇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반석은 끄덕도 안 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덕도 안 해요. 반석. 반석이 반대는 뭐예요?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냥 비 와버리면 바람 부르면 단문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은양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영계의 모든 성도를 2020년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연마하지 마라. 아무것도요. 염려할 건 너무 많아요. 염려 속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눈만 뜨면 염려해요. 눈 까물 때가 염려해요. 심지어 자다가도 염려해요. 꿈이 괴로워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등장 아시잖아요. 너희들 맨날 염려하고 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눈만 뜨면 염려잖아요. 염려가 체질이잖아요.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라. 이런 응답받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학성경의 제일 첫머리 나눈 마태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에 말했던 그 많은 말씀들 그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개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냐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왔냐 그 개보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보가 뭐냐 쉽게 말하는 족보예요 족보. 그런데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은혜 성취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은혜 성취 우리도 다 족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족보 있을 거예요. 저도 족보 있어요. 족보 책이 크게 두 권 있어요. 곧물의 정시 나주 정시 저기 나주에 시작된 정시 쭉 곧물의 정시 중에 출시한 사람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뭐 이런 쭉 부터 시작했던 나와 아 이런 조상들이 있었구나 있었구나. 여러분도 이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족보는 우리의 개보는 은혁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개보는 은혁을 성취하기가 은혁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로부터 은혁이 성취가 되어간다. 이 개보는 족본데 성경에 보면 족보 많이 나와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장세기에도 쫙 족보가 나와요. 누가 보면 쭉 나와요. 다양한 인물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족보가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는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족보가 기록된 걸 읽을 때 이 족보가 기록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수면장이다 그래 수면장 잠이 안 오거든 성경을 읽어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냥 보면 막 낫고 나면 성경이 족보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금방 잠이 온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한 자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꼭 필요한 말씀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 하신 모든 사건을 기록하면 그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데 이걸 딱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아주 꼭 필요한 언약 흐름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1.1획도 반드시 뭐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성취가 된다.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전부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말씀 마태가 기록한 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복음이 뭡니까? 헬라몰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러듯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좋은 소식이 마태복음인데 그러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에서 핵심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것 구약의 39원에 예언된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기록된 예언된 이 말씀 무슨 예언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한 상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예언 이 예언이 어떻게 실천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사복음 수에요 구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렇게 인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온다 메시아 온다 인류 구원한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이 모든 전도행적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것을 다 성취나기까지 다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유안부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우리 백성만 선택했다 라는 선민 사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선민 의식이 백성이다 이걸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선택했는지 그 본질을 놓쳐버렸어 왜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지 그걸 놓치니까 형식적 종교생활이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께 나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는 선민이다 그건 아는데 왜 선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 모르니까 노예생활 포로생활 소국생활 다 죽이는 거에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를 택했다고 계속해서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니까 메시야가 누구인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실패한 인생 방황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아 놓고 축복 다 놓치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니까 부신자 종놀이나 하고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 가지고 살고 맨날 그 관심 가지고 그 서론 가지고 생을 걸고 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제시하는 것이 마태복입니다 오늘부터 선포되는 마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정말 만황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셈어드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 되는다라는 이 일에 정인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우시 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밝히고 있는가 계보를 이 족보를 보면요 사람들 이름만 쫙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계보 속에 마태가 이 계보를 우선적으로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뭐라 그러느냐 왕의 복음이다 왕으로 신 예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장 인정하는 왕인 따윗 이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다 손들지요 따윗왕 따윗의 별이 지금도 국기잖아요 그 정도로 존경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따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로 메시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을 말하려면 모르니까 안 믿을 거니까 존경을 딱 말해서 예수가 이렇게 오지 않았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를 보내겠다는 어떻게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아요 영적인 말을 알아야 되네요 영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교회에서 하는 말은 다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장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시에서 메시야가 나올 것을 여기 확약을 했습니다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천한 만민이 영적으로 안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 되는 소리입니까 너 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겠다 사베라 7장 16절에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야를 대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 혈통으로 타고 왔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울이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것 우사상들이 말했던 것 선지자가 말했던 것 구양의 예언되었던 것 그게 이루어진 게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핏박하고 모르고 있는 이 나세렌 예수다 그분이 만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구원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구원세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다 영적 저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래가 다 안 돼요 어디 시작되냐 상시 3장에서 발생한 인류의 이 모든 문제 영적 이 문제가 시작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질대게 된 동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사단이 출연한 상시 3장부터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영적 문제 영적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가장 종기하게 창조된 인간 인간만 하나님 명상을 닮았어요 어느 짐승이 창조덕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짐승이 못해요 인간만 하나님 명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데 이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버렸어요 짐승처럼 타락시키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과 허감 군사들이 사람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다 잡혀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잡아버렸어요 허감 종리되어 있어요 허감 식인대로 해요 거기에 인문학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복지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영적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가장 존경한 인간 가장 멋있게 살아 하나님과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 식인대로 온갖 더러운 온갖 고통과 울증에 빠져 정신문제에 빠져 정신병에 걸려 만약에 걸려 도박에 걸려 세상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 종살을 하고 있어요 지구촌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그 해결책이 뭐냐 만원의 왕 예수구시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원의 왕 예수구시도 상시의 3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15절에 여자의 손이 너 머리 집어넣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약속이 언제 시켰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지는 순간에 사단 머리는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호랑이요 종이 호랑이요 예수님 제림할 때까지만 존재하는데 그 시간까지만 이 땅에 살면 종이 호랑이요 예수님은 사람을 꼼짝 못해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버려요 아멘 옛날에 여러분 이런 영화 봤잖아요 드라큐라라고 옛날에 옛날에 드라큐라로 이빨 딱 이래가 사람 목먹고 피 쫙쫙 뽑아오고 죽이고 하는데 막 들어가 그럼 어떻게 얘기해 나가요 아무 힘없는 관계부터 십자가만 딱 붙으면 콕콕콕 십자가만 붙으면 콕콕콕 여러분 십자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좀 허가만 물러가요 여러분 속에 찾아온 게 다 물러가요 조용히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이 가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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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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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하나님이 물러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분노 그 모든 것이 물러가고 뭐가 이메요? 하나님 나라에 이메요. 예수를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이메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메요.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거짓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쫙 이메요. 이메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쫙 물러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쫙 이메일까? 빛이 이메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메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수로 되어지는 사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를 가르켔던 워런 웨스비 목사님께서 여러 설교 하신 중에 그 마태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마태복음 책을 제목이 Be Loyal 그랬어요. 그리고 부제를 달아가지고 Following the King of Kings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라 만앙의 왕을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책에 번역되었는데 우리나라 책 번역이 재미있어요. 어떻게 어기양양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바꿨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왕적 권수가 나타나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당당하게 어기양양하게 살 수 있어요. 눈치나 보고 사람들이 구걸이나 하고 그냥 이 모양처럼 다 구겨져서 거듭게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 마치 이스라엘 백신들이 선택되어 놓고 하나의 말씀이 불신적이어서 애굽에서 종살이가 똑같은 거예요. 불신적이 종살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풍성하면 다 풍성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이 맥체가 되어서 땅을 많이 가져서 은혜 통장에 돈이 많았습니까? 딸이 그 고백입니까? 요아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내게 능력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완주자로 정말로 이 직분의 완주자가 다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의 권세를 가져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영양력이 비시기를 제목을 추부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마라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유대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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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말, 라합, 바셔바, 룻, 마리아 이 다섯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의 다섯 여자가 나오는데 다섯 명의 여자, 당시 유대사회는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는 인격 없는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여자를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있는 여자들은 마리아를 빼고 다 전부 다 이상한 경력을 소유한 여자들이에요. 다말이 누구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시아버지 시를 받은 여자예요. 장녀같이 위장을 해서 자기 후손이 없으니까 시아버지 양치는 데 갔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시를 받은 이게 다말입니다. 다말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 라합입니다. 라합이 못 말린 여자예요. 여리고에서 소문난 장녀예요. 기생이라고 해요. 기생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예요. 개 취급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를 개 취급했어요. 그것도 이 정원한 여자 룻 바세반 누굽니까? 남편 낳았다고 딸에 간통한 여자예요. 아마 여러분 집안 족보 이런 여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족보 보면 진짜 세상에 보면 이건 뭐 엉망진창인 직원이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계부에 기록됐다는 것이 뭐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 여자는요. 과거 허물 실수 엄청난 사람 입에 담지를 못해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이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은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모든 죄악과 허물 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용서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새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술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족보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족보안에 남자와 여자의 흑역이 다 무너졌어요. 죄인과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란 복음의 능력 다 찍어 보여주고 족보예요. 족보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남녀노소 빈부기천이 상관없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일단 복음 안에만 들어오면 이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다 끄집어내고 과거에 이래가지고 사단 난장판 치는 어리석은 인간이 한국교회 다 개판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복음 공동체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휘어지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싹 다 씻어진다. 그래서 로마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입니다. 법적으로 일사부절이요. 법적 해방입니다. 공동서 5장 10절 전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여 새로운 피저물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것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게 사 새롭게 새롭게 해 아멘 새롭게 사세요.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뭐가 보이느냐 소망이 보이 얼굴에 막 얼굴에 막 뭔가 기대 속에 살아 새롭게 이 과거형 인간은요 새꺼만요 과거형 욱증걸려 과거형 한숨속에 나 살아 이게 허감을 잡힌 거예요. 새로 새로운 피로 어제까지 잘했던 모레도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이 새날 허락해 주셨어 새로운 사명이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잡혔으면 안 돼 복음은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이 모든 실패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삶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이런 아픔들이 뭐요 믿으면 발판이 되요. 신앙생활이 발판이 되겠어. 더 심차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실절입니다.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따위까지 14대요 따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계보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란 사실을 말씀하여 역사의 중심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 이거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지금 역사를 말해서 학교에서 역사할 때 BC AD로 나누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도대체 오늘 며칠이에요 2020년 일을 며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지구촌이 다 오늘 날짜를 똑같이 맡아 사는데 이게 무슨 날이냐고요 누구 날이냐고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신 날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종말이라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세대주의학자들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의 심도 예수의 심도 종말로 6천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지났다 이미 다 지났다 그래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중심을 여러분의 이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이 내가 왜 내 중심에서 삶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부터 따위까지 처음 14대는 뭐요 왕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말합니까 약속의 역사 약속 아브라함 부터 따위까지 약속의 역사 따위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올 때까지 14대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 상실해버렸어요 약속을 못 잡았어 놓쳐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입니까 14대이거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에서 모든 영광 축복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다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역사 비극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대를 이어서 쭉 정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한마디로 역사의 중심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이거 예배 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를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냐 영적 경제성이 확실해야 사단에 당하지 않아요 대통령 아들이 내가 대통령 아들답게 살지 않으면 그 얼마나 사단에 잡히잖아요 뺏기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속기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이 엄청난 이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진절에도 사도 바울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복음 안에 예수 그 시대 개보 속에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연계 모든 선거들 복음의 진술을 말씀을 통해서 늘 예배를 통해서 맛보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족보가 뭐예요 죽고 죽고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죽고 죽고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뭐냐 낳고 낳고 시리즈예요 낳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낳는다 복음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태어난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태어난 계속 낳는다 계속 낳는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낳는다 살린다 자라간다 같은 말이에요 2020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다른 한 영혼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자 생명 낳는 적용 생명을 낳는다 한번 정해보자 교회에서는요 지금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이번에 실천한 것은 뭐냐 1인 1교회화운동이에요 한 사람이 이번 한 해 2020년에 딱 한 명 교회화 시켜보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죠 전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화는 한 명 우리 한번 시켜보자 십 년 가도 한 명도 뭐 시키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신 차려서 깨워서 1인 1교회화운동 한번 해보자 오늘 전교인 원리스 세미나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인 1교회화운동의 출범식이에요 출범식 참 모두 태영아 유아유치 유년 소년 중동고등대학 청년암정대 좋은 기관들이 다 온 예원 가족들이 다 1인 1교회화운동 시작하자 제가 원리스 파워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요 한 명을 교회화시킨다 하는 것이 아주 작아 보입니까 아이고 뭐 끝까지 가려면 또 많이 하지 한 명을 교회화시킨다 저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교회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1만 명 교회가 2만 명 돼요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교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관심 가지면서 섬기면서 허신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큰 힘을 얻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치유하셨대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기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직분 따라 했지만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뭐 이런 거 맨날 강타해서 말이에요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언제 처음 했냐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때였어요 그전에는 몰라서 안 했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간절히 몇 시간씩 기도 그 영혼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로 마음대로 물질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안하지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날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 명예, 지지, 다 보이는 것이 다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 산부여부 김성태 의원 참석했는데 마음고생 많았어요 무죄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정치판이 그래 오늘부터라도 주야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정의 한번 대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의 복음을 증가할 때 속 시선을 바꿔버리면 마음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을 더하여 받는 거예요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여러분 모두 다 저는 올 한 해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안 가요 어디 부흥해주세요, 세지 세밀해주세요 안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야 다 모여서 연합해 내가 한번 가줄게 개인적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한번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강의할 게 너무 안 가네요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정말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느냐 내하고는 정반대 다른 영혼 영혼과 하나님 관심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신경쓰고 거기에 시간 허신했더니 하나님이 과자 하는 거 이거 그렇게 달라든 거 그렇게 이걸 뽑고 그랬는데 안 주더니 드디어 주신 거면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제자 제비 다리 뿌리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걸 딱 한번 체험해보세요 딱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체험해보시라 진실로 하나님 안 줬거든요 안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 성공하자 주옵소서 말씀 적용하자 주옵소서 24 제자 속에 들어가자 주옵소서 24시간 제자 이게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 되면 하나님 다른 것도 다 따라오게 해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믿음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높아보신 모두 다 이번에 동참해서 원 리스 파워를 처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만한 영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왕적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상기삼지 찌꺼기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왕적 권세 가지고 엉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주옵소서 예수 성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성 받는 칭찬하는 사람 주님 칭찬하는 매주저하이오 아는 우산 귀를 잃어 나가서 싸울게 나도 혼자 거기 앉아서 나만 보이오 아는 사람 없었는지 없으니 나는 주의 군산에 충성을 행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산을 위해 주의를 맡기셔서 큰 싸움이 시작되어 온 산을 부른다 일어나 좋은 맘에 나와서 나 하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사우러 다 하자 주님의 복무기고 다리기 되기까지 아는 사람 없었는지 나 주님의 복무기고 아는 주의 군산에 충성을 행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복무기고 주님의 용산을 위해 주의 힘을 맡기셔서 본인도 사우러 타임 주의 힘을 맡기시기까지 주의 힘을 맡기시기까지 주의 힘을 맡기시기 HERE 도ач적으로 다 하자 주의 힘을 맡기시기 ToNone 다 하자 제정환과 주의 힘을 맡기시기 위해 그 땅이 이르며 충전가 높이 오르며 극명만 부르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님의 용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의 용사되어 영원 구원을 위해 세수한 성도대의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승교 헌금, 미자료 헌금 본당 헌단에 드린 귀한 예물들 약속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대인 교회와 은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평생의 인생작품이 되기하시고 간증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의 권위심을 감사합니다 한혜영 주사님 김도희 청년 이박희자 성도님 이국록 주사님 오미정 주사님 변에카테리나 성도님 변올라 성도님 윤발렌티나 성도님 단모세렘넛 또 모조로브 아나돌이 성도님 또 김규빈 성도님 이은진 성도님 김리엘렘넛 김재호 집사님 박미희 성도님 정재훈 청년 전세동 청년 또 강예리회 청년의 9명 대학국 김영빈의 5명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영계 나와서 예수가 거기시도 내 인생의 모둠적일자 인생의 해답찾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기도와 주옵소서 인두환 김정남 권사님 권혜정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강미라 의사님 황인선 주사님 박윤인하 성도님 송혜나 성도님 김원혜 청년 전세봉 청년 하나님 전도자들 한사람상 기억하시고 전도자의 주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절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자유한국당 김성대 원청 감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헌 뜻을 이루어내주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새로운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아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출소가신 새가족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부예배 김성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며 보금의 진수를 맛보는 한 주간 되기하옵소서 1인1교회운동과 전교인 원내스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에게 독룰해졌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해방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금의 진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신분의 변화 관계없이 남녀여서 빈부기천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을 남녀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원의 우리 전 성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보금 전도자로서 1인1 교회운동에 수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의 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시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금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의 해당을 얻었네 내 왕둥이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도 한 번뿐인 제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거리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도 나의 하늘인 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쉬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만앙의 왕으로 있다 오셔서 흑암 조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우시고 자유케 하신 그은양을 붙잡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흠한 세상에서 문제와 사건을 다 뛰어넘어서 이권세 누리며 성량이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사회구에 파생행하는 모든 성사들 해외지계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엔넌트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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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